마감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1% 오른 2091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3% 하락한 6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트럼프가 빅딜을 언급한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부정적 내용이 집중되면서 지수 추가 조정을 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슈로 인해 대북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올해 신차 효과에 따른 국내외 매출 호조 소식으로 자동차 업종이 힘을 내주었습니다. 반면 지난주 뜨거웠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었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오롱티슈진 임보사 FDA 임상 중단 유지 소식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및 헬릭스미스 임상 결과 기대감 둔화 이슈로 인해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이슈인 한미정상회담, 제약바이오 주요기업들의 이벤트 또 북미정상 간 대화 무드 지속 여부 그리고 10월 초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시작 전 잡음 발생 여부를 주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배당 관련주, 이익전망 증가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중요하며 중국의 강한 내수 부양 체계에 따른 중국 내수 소비주, 본격적으로 업황 전망이 개선되는 반도체, OLED,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9월 23일 월요일 마감시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